안녕하세요.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영어권서 6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기준 수능필독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소개 순서는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윌리엄 골딩의 로드 오브 더 플라이즈. 우리에게는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합니다. 영화로도 접할 수 있는데요. 흑백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 EBS 채널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도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로 먼저 보고 내용을 이해한 후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로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불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스토리인데요. 아주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따라서 제가 미리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잭 런던의 The Call of the Wild입니다. 1800년대 후반 캐나다 유콘 클론다이크에서 금강이 발견됩니다. 우리 골드러쉬라고 하죠. 사람들은 황금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에서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주인공인 버그. 주인공이 개예요. 아주 명견인데요. 버그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캘리포니아의 부자집에서 그 집의 정원사에 의해 금강이 발견된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버그는 문명세계와는 완전하게 다른 약육강식의 원시세계와 비정한 인간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유콘 지역은 알래스카와 인근한 지역으로 엄청나게 추운 지역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어린 친구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성인인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원제는 To Kill a Mockingbird. 미국의 작가 하퍼리의 소설로 196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다음에 퓰리차상도 수상했고요. 지금은 미국 현대 소설의 현대 미국 소설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암울하고 궁핍했던 1930년대 미국 엘라베마주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주인공인 백인 변호사의 어린 딸이 자신의 시선으로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과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관찰자적 시점으로 쓴 성장소설로 인종차별과 흑백 갈등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재밌었다고 하네요.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최근 안 읽어보신 분들도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드릴 법한 책입니다. 명문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년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감옥들에서 낙제점을 받고 퇴학을 당한 후 겪는 2박 3일 동안의 일들을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소설인데요. 발매 당시에는 금서에 오르기도 한 문제의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는 지금까지도 10대의 불안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1984, 우리 1984라고도 하죠. 원제는 1984입니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 중 가장 대표작이며 풍자 소설인 동물농장, 애니멀팜이죠. 동물농장과 더불어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가상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 자행되는 전체주의적 지배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방금 전 말씀드린 동물농장입니다. 애니멀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작입니다.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던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들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키죠. 인간을 모두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 즉 동물농장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흥미가 떨어지겠죠. 재미도 있고 중학생들도 읽어볼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순서는 맨 마지막에 소개했지만 오늘 소개한 여섯 건의 책 중 가장 먼저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독해를 단지 읽고 해석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어 독해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해력과 사고력도 좋아지고 영어에 있어서도 엄청난 내공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들로 영어 독서를 회피합니다. 심지어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공부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라면 모두가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 언서들을 읽어야 합니다. 영어 독해를 오랜 기간 꾸준히 한 학생이라면 수능 영어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어 공인시험을 보더라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at have you got to lose? 너가 잃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인데요. 즉, 잃을 게 없다라는 You've got nothing to lose. 잃을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너드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